이 상태에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아 방심했다 아 아 아우 손가락 아파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많이 익숙해 졌으니까 요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도전 오 한 대도 안 맞고 깰 것 같은 예감이 오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어 플랑 도겐에 있는 리아이요 오 이상하게 잘 돼 아 한 대도 맞았는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깎은 것보다 더 많이 달았어 아니 저렇게 쎄도 되는거야? 불공평하잖아 네 맞아요 진짜 이제 슬슬 팔이 아파가지고 아 힘들어요 진짜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방패가 어딨죠? 자 방패를 주우러 갑시다 아 미치겠네 와 어 나 좀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패를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하하 아 네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다는 분 아무래도 자러 간 것 같네요 아 한 층을 더 그럼 9층에 가야된다는건데 어 여기네 자 여기서 방패를 찾아야될 것 같은데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근데 무슨 장치같은게 돼있네 저 목걸이 끼고 가면 되려나? 목걸이 어 실버쉴드를 어 되찾았다 흠 오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오오 근데 여기 오 막 오오오오 여기 뭐 다른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면 뭐가있지? 여기 몇층이야? 10층? 뭐야 아까 그 보스 안잡고 가도 되나요? 그 보스 안잡고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나? 바꾼고 미쳤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보스 잡아서 책을 얻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보니깐 보스가 각 보스마다 책을 한권씩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였지? 자 힐링도 끼고 어어어어어어 힐링? 어우 깜짝이야 아 책 먹방 자 일단 예집 세우고 아 진짜 방금 식겁했네 자 저장하고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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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바꾸고 자 그리고 아마 여기였죠? 여기가 맞나? 어 여기 아닌가? 어 맞네 맞네 자 장비를 어 파워링 자 저장하고 자 요번엔 이제 깰 수 있겠죠 충분히 어 아 아 아 아 아 네 아까보 오우 아 아 아까보다 덜 아프긴 한데 아프긴 하네요 그래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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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왜 맞았지 내가? 아..이건 안된다 이거 안된다 로드 다시 다시 자 도전 뭔가 한번 툭툭 치는거보다 한번에 딜을 많이 넣어야되는데 방금 뭐지? 네 비벼야될거같은데 아 요번것도 글렀다 자 그냥 죽여라 날 오 뭐야 방금 그냥 죽이라고 갖다 댔는데 근데 안맞았네? 스트레이아님 어서오세요 아 스트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오 근데 뭔가 잘되는데? 갑자기? 아 자 잘될리가 없죠 자 다시 요번거는 뭐 처음부터 꼬였으니까 다시 산뜻하게 다시 산뜻하게 오 좋아 태운다영님 어서오세요 어? 아 아 아 에지트를 확실히 확실히 근데 방패 끼니까 훨씬 수월하다 아 와 정면으로 온줄이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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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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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스의 보스가 두마리 이상씩 같이 나오면은 진짜 답이 없겠다 다시 아 후반에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네 그러게요 비비는 타이밍을 만들어내서 한 번에 많이 깎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아 오히려 내가 저 녀석의 무기에 비벼지고 있네요 칼이나 던져요? 아 진짜 나도 쟤처럼 칼 날리고 싶다 아 지사하게 저 녀석은 먼 거리인데 아 네 그렇죠 이스이터널은 마법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슬프네요 이스2였다 흠흠흠 이스2이터널이었다면은 멀리서 그냥 뿅뿅 싸가지고 버스 잡았을텐데 오 요번꺼 좀 수월하네 무난하다 어 아 역시 말을 잘못하면은 어어 어어 오 어 어 그...갑자기 왔데 자 천천히 노예개님 어서오세요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오 좋아 방금같은게 좀 많이 터져야되는데 오좋아 일단 따라잡았고 좋아 역전 자 이대로만 나가면돼 아아악 와아 와아 이거 뭐야 아 미치겠다 아아 하아 이걸 맞아 와아 아아 아아 진짜 하아 와 이걸 맞아 진짜 아아 다시 아아 나 스스로도 진짜 방금건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아하하하 자판 팝콘 만들어 먹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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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을 좀만 더 내봅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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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참고 참는게 중요하죠. 치고 싶어도 나가지말고 참는거. 치치키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0점. 좋아 역전. 내가 더 유리하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 위험했어. 오이쿠오고 네 저는 곤추동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았네 자 다시 역전 오 좋아 이대로만 나가면 돼 실수만 안하면 돼 아하 아 너무 아프잖아 아하 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니야 아니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자 천천히 기다렸다가 와 근데 아 HP가 너무 없어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아 자 드디어 드디어 잡았네요 와 아 와 그래도 박쥐보다는 아 훨씬 좀 그래도 박쥐가 더 어렵다 자 뭐 아무튼 잡았네요 와 자 이스의 책을 손에 넣었다 아하하 그런가요? 와 진짜 HP5 나왔는데 잘 잡았다 어 해머? 어 이 해머는 왠지 그 아까 뭐 살짝 부셔진 그런 곳을 뚫는 것 같은데? 해머를 어디다 쓰는거지? 아하하하 아 잘 못피하던 사람도 HP가 5가 되면 잘 피해요 아 그렇군요 아 패시브 효과를 좀 봤네 자 이 해마로 아 해마가 아니고 해머로 어디를 뚫어야 되지? 아 네 세이브 했어요 세이브 아하하 날씨 막 피해가지고 아카이님 리아이요 자 자 이제 이 해머를 들고 어딘가 뚫는 곳이 있을텐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긴 아까 그 뭐였지? 방팬가 그 어딘 곳이고 어 아 해머로 10층? 10층이라 10층 10층 자 여기가 몇층이지? 어 여기가 10층이네 10층에 탑기둥 탑기둥? 탑기둥? 탑기둥 좀 뭔가 어 다른것과 틀린 기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음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아니 다 똑같이 생겼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나? 아 아직은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다음층으로 진행을 해야되나요? 여기 몇층인지? 여기 층수 같은거 안나오나? 자 저장 10층이네 자 여기 어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존슨의 꿈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 해머로 못 푸시나? 해머 Trans Quindi 오? 못 푸시네 아 12층 까지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여기 브금이 없어 어 이거 뭐야 저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거 끼워야하나? 자 여러 주술을 무력화한다 오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여기 어떻게 지나가죠? 한번 그냥 쭉 달려볼까? 아냐아냐 그러면은 포션을 장착하고 어.. 힐링끼고 오케이 저장하고 자..준비 어 아니다 힐링을 끼는거보다 이거를 끼면은 저 다는것도 반감이 될라나? 그건 또 아닌가? 아 그래도 믿지 마야 본전 로기야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아 이걸 끼라구요? 자 가봅시다 다시 오오오 포션 포션 오! 오오 아오 이거 지금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왠지? 아 오우 저기 문이 있구나 아 오키 오키 아 못봐네 내가 여기도 여기 어어어어어어어 오 자 일단 들어왔구요 여기서 HP 좀 회복을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어 와 어렵다 근데 뭔가 지금 이게 제가 저 트랩을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어 지금 무리하게 그냥 막 진행을 하고 있는거 아니죠 다나님 어서세요 시알럼님 리하이요 어 뭐야 어 이 할아버지 왜 여기 와있어 여 자넨가 면목 없네 마무리게 들켜서 이런 곳에 갇혀버렸지 뭔가 그 우상도 마무리게 빼앗겨 버렸다 빨리 도망치라고 악마의 방 악마의 복도의 장치를 모르는 겐가 그 소리는 인간의 생기를 빨아먹지 푸른 별사탕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자네라면 어떨지 몰라도 나같은 늙은이게 무리야 아니 이 다음에 탑에 있는 녀석들은 독이 빼고는 그냥 잡히는 전문인가봐요 게다가 자네 역시도 얼굴 색이 나쁘지 않나 좀 쉬었다 가게 오케이 자 뭔가 템을 템을 좀 밖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도록 한 장치 여기 층에 기둥 중에 하나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대충 힌트는 알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일단 HP 여기서 채워야겠다 하아 근데 여기 층에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아까 그 베란다로 나가서 하는거 맞나요? 아 저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여기까지 뛸 체력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거구나 근데 여기 몬스터들이 은근히 착한거 같아요 아돌은 이렇게 몬스터들을 그냥 보는 족족 죽여버리는데 여기있는 몬스터들은 사람을 발견을 하면은 그냥 잡아다가 어디 구석에다 넣어놓고 뭐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러기만 하니까 죽이지는 않고 아 네 그 기둥 곳곳마다 있는 곳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HP를 적당히 어 이정도면 되겠지 자 아까 그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 깜짝이야 아니 뭐 천재까지는 아니고 자 여기죠 어 뭔가 날씨가 밤이 되어가는 밤이 밤이 되어가고 있네 자 해머 이거 뭐야 이거 하나하나 해보고 다녀야되나 아 아 레야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피나도 잡혀있었고 이스 시리즈에 나오는 NPC들은 참 잡히는 애들이 많은거 같아요 뭐 게임이니까 배울수 없겠지만 이거 근데 부서지는 기둥이 있긴한가 근데 장착한거 맞겠지 어 맞는데 오오 뭐야 오오 오오 찾았어 찾았어 오오 아 눈썰미로 자 여기였나 자 여기였던거 같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자 일단 여기층에 아이템이 없는것 맞죠 자 여기였죠 여기서 저장을하고 어 풀렸네 어 어 자 할아버지는 나갔네 오우 내가 트랩을 푼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아무튼 와 이렇게 길었어 포션으로는 뚫고 갈수 없었네 자 12층 와 근데 다음에 탑 부금이 되게 좋네요 아 소리가 안나서 어 이거 해머 해머 음 안되네 자 뭔가 몬스터가 안나오니까 좀 불안한데 왜 몬스터가 없지 오우 되게 넓으네 자 오오 다음층 아 해머 용도가 그게 그치 아 그렇구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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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오 이 할아버지 오오 다쳤네 자네가 그 복도의 음악소리를 멈추게 해준거로군 고맙단 말을 해야겠군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네 우상이 없으니까 툭하면 마무리하게 발각돼서 이 꼴이지 뭔가 아 이스 이터널 한담의 오리진 세층 정도 위에 있는 특정 장소는 라도의 탑에 연결이 되어있네 한참 전 그곳에 소녀 한 명이 갇혔지 라도의 탑에는 강력한 주술이 걸려있어서 사악한 존재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가씨를 구해주지 않겠나 쿨러 말을 좀 길게 했더니 마무리가 다친 상처가 아파오는군 어 이 정도면 거의 뭐 죽을 때 된 거 아닌가 말을 좀 했다고 아플 정도면은 그 보통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 93344님 어서세요 샤르노스트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그 막 심각한 치명상을 입어서 죽기 직전에 그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야 아직은 못 가나? 흠 끄르르륵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갑옷은 어디 있는 거야? 자 갑옷을 찾으러 자 들어와 보고 14층 네 아까 설마 지나왔나요? 어 뭐야 보스방인가? 어 보스방이네? 뭐야 뭐야 그 갑옷을 찾은 다음에 여길 와야 되나요? 파워링 아 쉽다고요? 아 쉬우면 그냥 그냥 해봐야겠다 어 근데 보스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거 누구지? 어 데빌 플레이님이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오오 오 뭐야 뭐야 뭐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 아 대충 알겠다 어 이제 감이 온다 자 요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장하고 아 될 때까지 이렇게 돌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야? 크토니어스님 리하이요 참 재미있는 보스네요 와 뭐야 이거 다 잡았는데 감귤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아 근데 쉽긴 쉽네 그니까 중간에 얘가 방향을 바꿀때 나도 바꿔서 같이 돌아야되네 오케오케 아 오케 와 이거 뭐야 완전 꿀보스인데 자 암튼 굉장히 쉽네요 오오 뭐야 자 지팡이 아 이게 그 크리스탈 비슷하다는 그거구나 그리고 이스의 잭 어 여긴 갑옷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내 갑옷은 어디에 자 마도사가 쓰는 것 같은 짧은 본봉 모양의 지팡이 표면에 빽빽히 주술적인 모양이 새겨져 있다 장착 음 자 사용은 안되고 자 아무튼 여기서도 책을 얻었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 오 밤이다 네 16층 네 16층 자 여기가 14층이고 이 거울 언제부터 어 아 지금부터 되네 근데 제 방패 아 방패란다 갑옷은 어디죠 나의 갑옷은 어디에 아 16층에 가면 최종 방패를 얻는다구요 개네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16층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아 그전에 내가 죽겠네 아 나 저장 어디서 해놨지 은근히 아프다 잠모비인데 자 아까 갔던 곳이 여기였죠 여기서 가고 그 다음에 어 여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어 아니네 자 여기로 가고 흠 자 어 오 이거 뭔가 좋아보여 어 어 실버 암어를 되찾았다 자 이제 다크팩트를 쓰러틸 아이템들은 다 획득을 했네요 자 이제 다크팩트를 잡으러 한번 아 그전에 또 뭐있나 자 저장을 하고 어 아 여길로 돌아오는구나 이 거울방에서는 그 그 머리 머리 두 마리 그 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아까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볼게요 요번엔 여기로 가고 어 뭐야 두 개네 아 찍기의 힘 어 여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 아 아 처음으로 돌아왔네 아 이거 수시로 저장을 해야겠다 그 좀 갈림길 같은 데가 있어 보이면은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해야겠네 자 여기서 일단 저장 아 여기에 최종 보스가 자 일단 여긴 아무것도 없고 자 저건 저건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아 여기가 아니네 이거 줄게님 어서오세요 지니어스 감... 김님 어서오세요 어 어 자 로드 태운 다영림 리하이어 자 저장 어 여기 똑같은 데 같은데 로드 자 아래로 어 뭐야 없잖아 자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도 없네 쓰읍 아 뭐지 다른 곳인가 어 은근히 어 야야야야야야 은근히 복잡하네 여기 세이브 왼쪽 로드 아 뭐지 이거 혹시 그 마스크 써야 보이는 길 같은 거 있나요 왜 길이 이렇게 없는거지 화장실 물내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없어요 아 음 자 저장 어 어 이거 뭐야 일단은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로 가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아니 그럼 대체 내가 안 가본 곳이 어디지? 어 어 HP 없어 일단 여기 아니었고 아 TV 있어요? 여기는 아이템 찾은 곳이 없고 오 자 여기 막혔네 자 여기 막혔네 쓰읍 그러면은 아 할배 있던 길로 올라가라구요? 하.. 할배 있던 곳이 어떻게 가는거지? 아 헤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야야야 자 여기였죠? 일단 여기 음 마무리 보이지 않기는 장비 힐링 아 와 자꾸 아까부터 이거 헷갈리네 아 자꾸 자꾸 힐링이랑 이블링을 헷갈려요 자 아무튼 다시 할배한테 자 돌아와서 자 힐링 끼고 HP를 좀 채우고 할배 있던 쪽에 바로 아래 네 일단 이 거울은 맞고 네 아 밖으로 나가라 아 아 그러네 여기서 채우면 되네 아 이렇게 간단한거를 자 일단 여기서 HP 좀 채우고 다시한번 미로의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할배 밑거울 다음에 가운데 거울 자 일단 이 할배 밑거울 하고 가운데 거울 어 이걸 말하는거겠죠? 가운데는 이거 간 다음에 좌우 거울에서 왼쪽 거울 이동된 곳에서 아래 거울 여기 아래 거울이 있었나? 여기 아래 거울이 있었나? 여기로 가면은 할배한테 가던데? 시엘 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곳은 다 가본거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없네요 뭔가 빠트렸나? 나왔던 거울로 간다고 꼭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 아 그래요? 오 그런게 있어요? 아 오 오 오 오 오 그럴수가 어 생각도 못했는데 그건? 오 오 여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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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왜케 세니 자 일단 그럼 여긴 아니고 내려가서 자 이 거울 아 여긴 아닌거 같다 어 여기다 여기다 오오오오 찾았어 오오오오 오오오 어 저 보물상자 먹고 싶은데? 자 일단 저장 15층 아 근데 아까 그 옆에 있던 보물상자 그거 아 왠지 먹고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 그거 비어있는거에요? 자 일단 15층까지 도착을 했죠 어 뭐야 16층 아 네 그러게요 와 역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금방금방 하네요 역시 가청장 황대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긴 보고 저 위는 뭘까요? 아 그래서 일부러 오 오 배틀쉴드? 센트님 어서오세요 오 좋은 방패를 얻었네요 오오오오 뭐야 아 비틀쉴드 장착하고 자 배틀쉴드 장착하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와야야야야 오오오 오여 여기서 어떻게 나가 오 됐다 됐다 아 방패를 얻으면 몬스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장하고 자, 저장하고 아, 이제 이블링길 때가 됐어요? 자,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갈림길이니까 어? 여기가 맞는길 같은데? 잠깐만요 저장하고 아까 그 못가본길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위였죠? 여긴 그럼 몇층이지? 어, 여긴 17층이네? 어, 17층으로 가야될지 라드웨탑으로 가야될지 모르겠네요 무식용사님 BJ양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최상층 가는길? 그러면 지금 17층으로 가야되나요? 아니면 라드웨탑으로 가야되나요? 아, 라드웨탑으로..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드웨탑? 아, 라드웨 먼저일 듯? 오케오케 자, 일단 갈빛을 받으면서 HP를 회복을 하고 어 뭐야 이런데도 몬스터가 있어? 깜짝놀랬잖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템템템템 템템 어...템 없어어 오...아야 좀 비켜 그래도 여기서 내려가서 오...아야... 어이... 얘네 이송 왜이렇게 빨라요? 오, 뭔가 멋있는데? 오, 뭔가 심상치 않은 문이 뭐야, 안열려 야, 열어 뭐야, 어떡해 해머, 부셔 이거 어떡하죠? 아아, 여기서 이블링 아, 오케오케, 오케 자, 저장하고 자, 이블링을 장착 오오오,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어, 맹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 이블링을 이거를 딱 장착을 하면은 조정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막, 지 혼자 막 술 마신 것처럼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아, 목걸이도 장착을 하라고요? 아, 오케오케 자, 이블링이랑 자, 목걸이 프렛 목걸이 오오, 아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facilit 역시 가청자들 모르는게 없어 자, 파워링 그다음 저장하고 자, 누가 있네요 어? 아니, 얘는 내가 힘들게 하모니카 찾아줬더니 케로로 충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아돌이랑 관련된 NPC들은 캐릭터들은 다 어딘가에 납치되고 갇히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돌님이시군요 저예요 시인 레아입니다 틀림없이 구하러 와주실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돌님께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일부러 마무리 잡힌거에요 아니 이런?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그냥 전하면 되지 일부러 잡혀? 저를 여기에 가둔것은 다크팩트 검은 망토를 몸에 걸친자입니다 그는 마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이 나라 에스테리아를 자기것으로 할 작정입니다 납치를 즐기네요 그리고 세계에 군림하려는 야망까지 부탁입니다 다크팩트를 없애주세요 그의 망토를 크레리아라는 크레리아라는 금속의 실을 사용해서 짜 만든 것입니다 같은 크레리아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면 아무래도 제대로 타격을 주기는 어렵겠지요 이스의 책을 가지고 계시죠? 이스의 책은 한정된 몇 명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하는게 없네 진짜 당신에게는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안경을 받아주세요 이스의 문자를 읽기 위한 것입니다 안경을 받았다 주인공이 안경이라니 이런 안어울리는데 다음의 탑은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어째서인지 너무나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다둘님 저에게는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일은 마음에 두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아 연주요 음 자 안경이랑 독서용인 것 같으니 렌즈에는 도수가 없다 음 일단 저장하고 아 책을 읽으라고요? 아 책 읽으면 왠지 대사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럼 일단은 요 3개는 그 누구야 제바가 읽어줬으니까 요 3개를 제외하고 요 2개를 읽을게요 아 이걸 읽어야 된다니 그냥 넘어가고 싶다 매사의 장 우리들은 결국 살몬신정까지 쫓겨왔다 6마리의 거대한 마무리 부하들이 시켜 쫓아온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믿고 일단 이 땅에서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재앙의 광기로 광기로부터 도망친다고 해도 헤어진 국민들은 슬픈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시간의 틈은 언젠가 찾아올 지도 찾아올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들이여 권투를 빈다 로컬 메모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녹색 표지의 책 아 루터 젠마 자 젠마의 장 아 젠마의 장 루터 젠마 오키오키 그 녀석이 마음으로 조정해서 쫓아온다 사람들이 그 공포에 잠겨있는 도중에 여신이 우리들의 앞에서 모습을 갖췄다 그 이후 여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은 여신에게 버림받은 것인가 젠마 집안의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 있다 투명하게 보이는 푸른 금속의 매달이다 이것에는 마무리에 의해서 어 뭐야 걸려진 걸려진 주소를 풀어내는 힘이 없는 것으로 아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으로 한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 지혜를 짜내라 짜내라 희망은 아직 있다 자 오키 자 이제 책을 다 읽었죠 자 망치를 끼고 아니다아니다 이거 끼고 어 한번 더 말 걸어볼까 해야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죠 일단 레아한테 볼일 다 받고 오오오 야야야야야 오오오 난 여기서 아직 게임오버되고 싶지 않은데 와 쟤네 진짜 너무 빨라 알랄랄 50님 어서세요 아 할아버지 아 오키오키 어 젠마? 근데 젠마는 되게 아래에 있지 않아요? 설마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자 HP 회복을 쭉 하고 오키오키 자 저장하고 아 18층까지? 그럼 아까 그 윗길로 계속 가면 되는 거죠? 오오 야야야야 치사하게 좁은 길인데 자 윗길로 일단 18층까지 쭉 갈게요 칼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얼마전에 하셨으면 저의 게임 진행에 엄청난 도움이 자 여기가 어 17층이네 자 18층으로 가는 길이 어딜까요 어 막혔고 아 아 야 왜 길인데 몬스터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아 야야야야야 아 이런 용도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도장하고 자 두 갈래끼리 있네요 여기서 일단 가운데부터 오오 뭐야 이거 어 힐포션이 들어있다 자 이럴땐 먹어야죠 벌컥벌컥 아 안쓰면 불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저거를 혹시 그 한마리씩 빼가지고 상대를 해서 뭐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거는 불가능한가요 막 위로 올라가면 밑에 또 생기고 그러나 와 이거 뭐지 되게 기네 오 여기 몇층이지 오 드디어 18층 아 그래요 아 다시 생겨요 어 다리 두개네 와 신기한데 아 여섯 일곱마리라서 자 여기는 몇층 자 몬스터가 보이네요 여긴 뭔가 보물상자 있을거같은 그런 뭔가 어 저의 직감이 여기에는 좀 좋은 보물상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보물상자 아하하 그러게요 어 뭐야 여기 돌아오는 길이고 어 자 뭐야 여기도 나가는 길이야? 아 길 너무 많아 아 헷갈리게 이러지마 어 20층? 뭐 한꺼번에 두층이나 뛰어올라왔어? 박님? 아아 이거 근데 그 밑에 층에서 뭔가 장비같은거 안먹고 온거같은데? 뭔가 배틀하머가 있었을거같은 느낌인데? 자 뭐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갈게요 푸른 변사탕님 리아이요 아 배틀하머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럼 먹어야죠 아니 전 절대 아이템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집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은장비 안끼면 딜은 반으로 뱀 아아 그니까 제가 조금 궁금했던게 그냥 무기만 끼고 갑옷은 최강 갑옷을 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렇게 되는구나 갑옷도 껴야되는구나 어어 야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아오 오 알았어 알았어 여기가 이거였죠 자 배틀하머 어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자 배틀하머를 장착을 하고 자장을 하고 자 이제 다시 20층으로 아 이제 다 얻었어요 아 배틀시리즈는 다크팩트가 낚시질하는거란 소리도 아 음 네 그럴법하네요 뭔가 RPG게임 하다보면은 대사를 안읽고 그냥 막 지나가는 막 엔터치고 그렇게 넘기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은 진짜 모르고 그냥 할수도 있겠네 지나가다님 어서세요 아 네 그렇지 은장비를 뺏어가지고 숨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잡았으면 그냥 죽이지 왜 감옥에 가줄까 로기야님 어서세요 자 20층 일단 HP 좀 채워주고 자 이렇게 바깥바람을 쐬면서 회복을 좀 해주고 하하하 이 장비를 줄테니 아 아 다크팩트가 그걸 끼고 자기를 상대하라 뭐 그런거 자 20세 아 도깨이 보스 어 뭐야 야야야 어 저기 여기 뭐지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ya 야야야야야야야야 빈껴 빈껴 아야야 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오 어 뭐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 와 이거 뭐야 얘네 못 잡는건가? 자 플레임스워드 HP가 3나왔네 자 다시 도전 자 일단 여기서 나오고 자 턴하고 오케오케 잘했어 자 요번은 잘했어 근데 얘네 죽일 수 없나? 왜 피가 안들어? 자 다시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상철겠봤고 갈게 자 플레임스워드 오 얘네가 나보다 216이 더 빠른거 같애 자 일단 어 무사히 장비를 얻어서 왔네요 자 플레임스워드 불꽃을 일으키는 최강의 마검 음 오케이 자 저장하고 자 HP 채워주고 아 한층 더 올라가라구요 자 255까지 다 채우고 어 로기야님 리하이요 아 엔딩이요 어 근데 그게 또 제가 보스를 잡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 얼마 걸린다고 장담을 못하겠네요 아 네 그렇죠 힐링 근데 좀 막상 낄라그라니까 귀찮아가지고 아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야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요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풀어보니까 이제 보물상자를 어 그러니까 장비가 나오는 보물상자는 이제 없겠네요 얻을 걸 다 얻은 것 같으니까 아이 뭐야 왜 자꾸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어 뭐야 아 여기 나가는 곳이구나 아 오른쪽으로 오키 오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여 자 여기서 오른쪽 아까 보스방을 지나쳤다구요? 아 진짜요? 아 야야야야 오오오오 찾았어 찾았어 오오오오 자 여기서 힐링 끼고 어우 또 이블링끼리뻔했네 자 힐링끼고 HP를 채우고 아 여기가 아마 도깨비 보스였죠? 저의 네은님 리하이요 아 도깨비가 까꿍 와 진짜 근데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도깨비 보스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 저장하고 아 사심성이라니 자 아 일단 잠깐만요 손 좀 풀게요 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하도 뛰다보니까 아 대각선을 치라구요? 음 아 장비 얻는 잼이랑 랩업 잼이 아 네 이제 보스네요 자 장비 제대로 다 찾겠지? 음 좋아 자 가봅시다 아 빨간색을 치라구요? 아 빨간색 오키오키 오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뭔가 시곤 있는데 내가 두배로 더 단aters 그런 느낌 토제이님 어서오세요 어? 오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오 두개 두개 아야야야야 아아 아아아아아 으당 아으 아복 아으 어우 자 다시 자 일단은 얘를 그냥..때리다보면은 저..땡땡 도는게 점점 줄어드니까 저거를 한.. 3개가 됐을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타이밍을 맞춰서 때리기 시작을 하면은 될것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케 맞죠? 얘들아 좀 좀만 봐줄래? 아니 야 아까 아깐 이렇지 않았잖아 아니 왜이래 얘들아 아까처럼 하자 자 다시 오 좋아 오 뭔가 시작 좋고 오 느낌 좋고 시작 좋고 오와오 오오 지은아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아 두개부터 오키오키 아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요 빨간놈만 때리는거 아닌가요? 아 파랑 아 데미지 안들어가요 자자자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자자자 자 반초국수님 어서세요 아 아 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야 이게 뭐하는거야 아 아오 자 자 리뢰스 자 진정하고 자 자자 자다 오!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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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파리님 어서세요.